3월 커버 모델 안녕하세요 하이틴TV 3월 커버 모델 이한솔입니다 하이틴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학기 준비 잘 하셨나요? 새로운 시작은 항상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와 함께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설렘만 간직하시길 바라며 3월의 커버 모델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4학년 예술학과 이한솔입니다 예술학과는 조형예술 분야에 구체적인 예술현상을 폭넓고 깊게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현재 문화예술공부단이라는 크루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봉구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소셜 커뮤니티용 라디오인 블라블라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있는 문화예술 분야는 K-드라마이고요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사랑의 불시착이나 스위트홈, 승리호와 같은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해당 장르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라이브온이라는 웹드라마를 봤는데요 쇼폼 콘텐츠라고 해서 기존의 롱 콘텐츠인 긴 드라마 60분짜리 드라마와는 좀 차별화되는 드라마였어요 웹드라마는 보통 10분 정도 하니까 근데 쇼폼 콘텐츠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뇌의 도파민 분비를 체계를 망가뜨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쇼폼 콘텐츠가 짧게 즐길 수 있는 스낵 컬처지만 이게 단점도 있구나 사람들의 도파민 분비를 망가뜨리기도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한국만이 가진 문화예술의 힘은 고난, 역경, 실현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미술 실기를 전공했는데요 중학교 때는 애니메이션과 서양화를 전공했고 고등학교 때는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예술 이론과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실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대학교의 방학은 되게 자유로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바부터 대외활동 또는 인턴십까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점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학기는 2학년 1학기고요 그때 처음으로 4.5 만점의 4.5를 받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되게 뿌듯했던 한 학기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영상이 좋으셨다면 하이틴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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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